어서오세요. 멍식스 살롱입니다. 저희 샵은 원장님이 직접 미용을 진행하시고요. 털관리와 발바닥 미용, 전체 컷과 얼굴 가위 컷까지 예약하실 수 있어요. 오늘 예약하시면 오픈 기념으로 아주 저렴하게 해드릴게요. 아, 여섯 마리요. 음, 여섯 마리 미용, 원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약 완료되셨고요. 미용하는 날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발바닥 미용 깔끔하게 부탁드려요. 고객님, 빗질 먼저 해드릴게요. 이번에 기계가 새로 들어왔어요. 바람이 내 털에 송송 가져가요. 털이 날리지 않아 아주 쾌적하게 빗질을 할 수 있답니다. 정말 털이 하나도 안 날리네. 이렇게 호수에 원터치로 끼우면 됩니다. 빗도 날카롭지 않아요. 예뻐지자면 이 정도 소음은 참아야죠. 구석구석 꼼꼼하게 빗질해 드릴게요. 빗살을 넣어주면 털이 쏙. 로미 고객님은 장모 치어와 중에도 모량이 많으세요. 저 아주 예민해요. 부드럽게 부탁해요. 네, 고객님. 구멍으로 털이 쏙. 다 모으면 강아지 한 마리 나오겠어요. 어머나, 발바닥이 엉망이시네요. 발바닥은 특별 케어 받으세요. 안 비싸요. 자세를 잡아주는 전문가의 손길. 느껴지시나요? 엘리 고객님도 참 잘하시네요. 원장님, 저 잘하죠? 네네, 정말 잘하시네요. 발바닥 털과 사이사이 털들을 문질러줘요. 발바닥이 정말 깨끗해졌죠? 근데 원장님, 자격증은 있으세요? 아휴,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다음분. 자, 이제 발톱을 정리해 드릴게요. 원장님, 거기 피나면 안 돼요? 피 안 나요. 걱정 마세요. 아주 섬세하시네요. 발톱을 자른 후 날카로워진 발톱 끝을 갈아기면 집사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스크래치가 나는 참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엘리 고객님. 티나 고객님은 전체 미용 진행하실 거고요. 3.2mm로 밀어드릴게요. 거울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매장엔 거울이 없습니다. 왓! 마리 고객님, 털이 많이 찌셨네요. 3.2mm로 시원하게 밀어드릴게요. 털이 많이 찌셔가지고 털이 가득 찼네요. 마리 고객님, 마음에 드시나요? 억수로 마음에 들어요. 소문 많이 내줄게요. 미용이 끝나고 옷에 묻은 털은 제거해 줍니다. 옷에 묻은 털과 고객님들 발바닥 청소도 가능합니다. 털이 사라졌네요. 어디로 갔지? 여기 있지. 이제 마무리 청소. 저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계 하나로 빗질도 되고 발바닥도 밀고 전체 미용도 되는데 옷에 묻은 털과 바닥 청소까지 유오유 스마트 애견 진공 미용기 열일하네요. 오늘 멍식스 제대로 관리 받았어요. 모든 관리가 끝났습니다. 결제 도와드릴게요. 럭셔리 코스로 관리해드렸고요. 총 3천만 원입니다. 너무 저렴해서 깜짝 놀라셨죠? 유오유 미용기도 하나 장만하셔서 셀프로 관리해보세요. 유오유 미용기 자세히 보시겠어요? 셀프로 관리하셔도 샵에서 미용한 것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어떠세요? 집에서도 셀프 미용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